뭐야 무슨 일이야 김재갑 총리님 좀 뵈러 왔습니다 누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강도윤희가 총리님과 독대를 하러 왔대 뭐야 날 보자고 한 이유가 뭔가 아시다시피 서동화는 제 동생과 제 아버지를 죽인 범법자입니다 그런 자를 골든크로스에서 비호하실 리가 없겠지만 행여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손에는 서동화가 진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살인사건보다 경미한 뺑소니 사건 증거에 불과합니다 두 건의 살인사건 증거 역시 수두룩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골든크로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 또한 충분합니다 골든크로스를 무너뜨릴 자료가 그건 홍대표가 준건가 골든크로스를 노린 사람이 어디 한두리겠습니까 더 이상 서동화를 비호하지 마십시오 서동화를 비호하신다면 골든크로스를 무너뜨릴 자료가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서동화 불러들여 서동화 불러들여